안녕하세요. 단정희 책방입니다. 이번에는 수필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수필은 실제로 일어난 일을 겪고 나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쓴 글입니다. 자신의 체험에서 길어올린 생각이나 느낌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글이죠. 굳이 따로 정해진 형식을 내세워 맞추거나 할 필요가 없어 이해하거나 특별히 심각하게 집중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잠자리에서나 일상에서 힘들고 지칠 때 그냥 흘러들어가듯이 들으면 쉽게 잠도 오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재밌고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장영희. 초등학교 때 우리 집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다. 골목 안에는 고만고만한 한옥 여섯 채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한 집의 아이가 보통 네 대순 됐으므로 골목길 안에만 해도 초등학교를 다닌 아이가 줄잡아 열 명이 넘었다. 학교가 파할 때쯤 골목은 시끌벅져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어머니는 내가 집에서 책만 읽을 것을 싫어하셨다. 그래서 방과 후 골목길에 아이들이 모일 때쯤이면 대문 앞 계단에 작은 방석을 깔고 나를 거기서 앉히셨다. 아이들이 노는 걸 구경이라도 하라는 뜻이었다. 딱히 놀이기구가 없던 그때 친구들은 대부분 술래잡기, 사방치기,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등을 하고 놀았지만 나는 공기놀이 외에는 그 어떤 노래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골목 안 친구들은 나를 위해 꼭 무언가 역할을 만들어 주었다. 고무줄놀이와 달리기를 하면 내게 심판을 시키거나 신발 주머니와 책가방을 맡겼다. 그 뿐인가 술래잡기를 할 때는 한 곳에 앉아 있어야 하는 내가 답답해할까봐 어디에 숨을지 미리 말해주고 숨는 친구도 있었다. 우리 집은 골목에서 중앙이 아니라 모퉁이 쪽이었는데 내가 앉아 있는 계단 앞 늘 친구들의 놀이 무대였다. 놀이에 참여하지 못해도 난 전혀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다. 아니, 지금 생각하면 내가 소외감을 느낄까봐 친구들이 배려해 준 것이었다. 그 골목길에서의 일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다. 하루는 우리 반이 좀 일찍 끝나서 나 혼자 집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골목을 지나던 깨어장수가 있었다. 그 아저씨는 과외를 쩔렁이며 목발을 옆에 두고 대문 앞에 앉아 있는 나를 흘끼보고는 그냥 지나쳐갔다. 그러더니 리어카를 두고 다시 돌아와 내게 깨어 두 개를 내밀었다. 순간 아저씨와 내 눈이 마주쳤다.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주 잠깐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괜찮아. 무엇이 괜찮다는 건지 몰랐다. 돈 없이 깨어쓸 공짜로 받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말인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그날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 세상은 그런대로 살만한 곳이라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선의와 사랑이 있고 괜찮아라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오래전 학교 친구를 찾아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다. 한 번은 가수 김현철이 나와서 초등학교 때 친구를 찾았는데 함께 축구하던 이야기가 나왔다. 당시 허리가 36인치일 정도로 뚱뚱한 친구가 있었는데 뚱뚱해서 잘 뛰지 못한다고 다른 친구들이 축구팀에 끼워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때 김현철이 나서서 말했다고 한다. 괜찮아. 얜 골키퍼를 시키면 우리 함께 놀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친구는 골키퍼를 맡아 함께 축구를 했고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김현철의 따뜻한 말과 마음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다. 괜찮아. 난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찡하다. 2022년 월드컵 4강에서 독일에게 졌을 때 관중들은 선수들을 향해 외쳤다. 괜찮아. 괜찮아. 혼자 남아 문제를 풀다가 결국 골든벨을 울리지 못해도 친구들을 얼싸 안고 말해준다. 괜찮아. 괜찮아. 그만하면 참 잘했다라고 용기를 푹 덧둬주는 말. 너라면 뭐든지 다 눈감아 주겠다라는 용서의 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내 편이니 넌 절대 외롭지 않다라는 격려의 말. 지금은 아파도 슬퍼하지 말라는 나눔의 말. 그리고 마음으로 일으켜주는 부축의 말. 괜찮아.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느낄 때 죽을 듯이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나는 내 마음 속에서 작은 속삼이 김을 듣는다. 오래전 내 따뜻한 추억 속의 골목길 안에서 들은 말. 괜찮아. 조금만 참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아, 그래서 괜찮아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말이다. 엄마의 눈물, 장영희,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지 십여 년이 지났지만 그때 가져온 짐 보따리가 칠필 미루다 보니 그대로 다락방에 방치되어 있었다. 어제는 불가피하게 미국 대학에서 썼던 자료들을 꺼내야 할 일이 있어서 십 년 묵은 짐을 정리하는데 다락 한 구석에 영희 짐이라고 커다랗게 매식으로 쓰인 상자가 눈에 띄었다. 내가 유학 간 사이에 이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어머니가 내가 쓰던 물건들을 정리해놓은 상자였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편지, 노트, 시험지 등등 대고적 물건들 가운데 아주 낡은 와이셔츠 값 하나가 끼어 있었다. 열어보니 신기하게도 초등학교 때 다니던 때의 물건들이 담겨 있었다. 어렴풋이 생각나는 것이 어렸을 때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아끼고 했던 보물 상자였다. 동생들과 싸워가면서 모았던 예쁜 구슬병, 이런저런 상자들, 상장들, 내가 좋아했던 만화가 엄희자, 박기준, 김종래 씨들의 만화를 흉내낸 내 그린 그림들 그리고 맨 바닥에는 3학년 7반 47번 장영희라고 쓴 일기장이었다. 호기심의 일기장을 대충 훑어보았다. 초등학교 때 3학년이었다고 썼는데 믿어지지 않을 만큼 꽤 세련된 필기였다. 동생 태어난 날, 아, 또 딸이다. M&A, M, 초콜릿 전쟁. 이 세상에서 제일 미운의 재미있는 제목들이 눈에 띄었다. 나는 짐 푸는 것을 잠깐 접어두고 본격적으로 일기를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30여 년이라는 세월에 무색할 정도로 작고 어둡던 다락방이 갑자기 10살짜리 소녀의 꿈과 희망으로 환해지는 것 같았다. 일기는 매번 이제는 동생과 사이좋게 놀아야지. 다음번엔 벼락공부를 하지 말아야지. 등 해야지라는 결의로 끝나고 있었다. 결의는 곧 실행이라고 생각하는 순진무구함이 재밌어 계속 일기를 넘기는데 문득 12월 15일자의 엄마의 눈물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 아침에도 엄마가 연탄제 부수는 소리에 잠이 깼다. 살짝 문을 열고 보니 밤새 눈이 왔고 엄마가 연탄제를 바케스에 담고 계셨다. 올해는 눈이 많이 와서 우리 집 연탄제가 남아나지 않겠다. 학교 갈 때 엄마가 학교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깔아놓은 연탄제 때문에 흰 눈 위에 갈색 선이 그어져 있었다. 그 위로 걸으니 별로 미끄럽지 않았다. 하지만 올 때는 내리막인데다 눈이 얼어붙은 바람에 너무 미끄러워 엄마가 나를 업고 와야 했다. 내가 너무 무거웠는지 집에 닿았을 때 엄마는 숨을 헐떡거리고 이마에는 땀이 송송 나있었다. 추운 겨울에 땀 흘리는 사람 바로 우리 엄마다. 그런데 나는 문득 엄마의 이마에 흐르는 그 땀이 눈물같이 보인다고 생각했다. 나를 업고 오면서 너무 힘들어서 우셨을까? 아니면 또 나 죽으면 넌 어떡하니? 생각하면서 우셨을까? 엄마 20년만 기다려요. 수아마비는 누워 떡 먹기로 고치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 내가 엄마 업어줄게요. 일기를 보면서 입에는 미소가, 눈에는 눈물이 돌았다. 꿈을 이루는데 누워 떡 먹기라는 표현을 쓰는 10살짜리 어린아이 세상에 이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재미있어 웃음이 났고 학교에 가기 위해 모녀가 매일매일 싸워야 했던 그 용맹스러운 투쟁이 새삼 생각난 눈물이 났다. 돌이켜보면 학창시절 내게 학교에 간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간다의 문제였다. 우리 집은 항상 내가 다닌 학교 근처로 이사를 하여 학교에서 고작 2, 300미터 정도의 거리였지만 그것도 내게는 버거운 거리였다. 게다가 비나 눈이라도 오면 학교에 가는 일이 그야말로 필사적인 투쟁이었다. 아침마다 우리 여섯 형제는 제각기 하루의 시작을 위해 대전쟁을 치렀는데 어머니는 항상 내 차지였다. 다리 혈액순환이 잘 되라고 두꺼운 솜을 넣어 직접 지으신 바지를 아랫목에 넣어 따뜻하게 데워 입히는 일부터 시작하여 세수, 아침 식사, 그리고 보조기를 신기시는 일까지 그야말로 완전 무장을 하고 나서 우리 모녀는 또 학교 가기 전투를 개시하는 것이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는 나를 업어서 데려다 주셨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 화장실에 데려가기 위해 두 시간에 한 번씩 학교에 오셔야 했다. 그때 일종의 신경성 요로증 같은 것이 있었던지 어머니가 오시면 가고 싶지 않던 화장실도 어머니가 일단 가시기만 하면 갑자기 급해지는 것이었다. 때문에 어머니는 항상 노심초사 틈만 나면 학교로 뛰어오시곤 했다. 어머니와 내가 함께 걸을 때면 아이들이 뒤쫓아 다니거나 놀리거나 내 걸음을 흉내내곤 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신기하게도 초등학교에 들어갈 즈음에는 이미 철이 없어서였는지 아니면 그 반대였는지 적어도 겉으로는 그것을 무시할 수 있었다. 오히려 보조기 구둣발 소리를 크게 내며 앞만 보고 걷곤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십사리 익숙해지지 못하셨다. 아이들이 따라올 때마다 마치 뒤에서 누가 총이라도 겨누고 있는 듯 잔뜩 긴장한 채 머리를 꼿꼿이 쳐들고 그렇게 걸으시다가 어느 순간 획돌아 날카롭게 그만두지 못해 얘가 너한테 밥을 달라든 옷을 달라든 하고 말씀하시고 나셨다. 언제나 조신하고 말 없는 어머니였지만 기동력 없는 딸이 세상에 발붙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 억척스러운 전사였다. 눈이 오면 연탄제를 깔고 비가 오면 한 손으로는 딸을 바쳐 업고 다른 한 손으로는 우산을 든 채 딸의 길과 방패가 되는 어머니 하루하루는 슬프고 힘겨운 싸움의 연속이었다. 그 뿐인가 걸핏하면 수술을 하고 두세 달씩 있어야 했던 병원 생활 상급 학교에 갈 때마다 장애를 이유로 입학 시험 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학교들 나 잘할 수 있다고 제발 한자리 끼워달라고 애원해도 자꾸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세상에 그대로 악착같이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내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을 흘리신 적이 없었고 그것은 이 세상의 슬픔은 눈물로 정복될 수 없다는 말 없는 가정이었다. 어르침이었지만 가슴속으로 흐르는 엄마의 눈물은 열 살짜리의 딸조차도 놓칠 수 없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어디서 본 책의 제목이다. 오늘도 어디에선가 걷지 못하거나 보지 못한 자식을 얻고 눈물같은 땀을 흘리며 끝없이 층계를 올라가는 어머니. 나 죽으면 어떡하지 하며 깊이 한숨 짓는 어머니. 정상이 아닌 자식의 손을 잡고 다른 사람의 눈총을 따갑게 느끼며 머리를 꼿꼿이 저들고 걷는 어머니. 이 용감하고 인내심 많고 씩씩하고 하느님 같은 어머니들의 외로운 투쟁에 사랑과 응원을 보내며 보잘것 없는 이 글을 나의 어머니와 그들에게 바친다. 장영희 수필가이자 영문학자인 이분은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서강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뉴욕 주립대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태어난 지 1년 만에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소아마비 1급 장애인이 됐지만 이를 딛고 영문학자 수필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수필 집에는 내 생에 단 한 번 문학의 숲을 거닐다 축복,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등이 있습니다. 선물, 성석제 선물을 주고 받는 문화를 낳은 터전은 유목적이고 도시적인 환경일 터인데 내가 태어나 자란 곳은 정창민, 농경의 세계였다.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어제 같아서 좀처럼 변하지 않는 풍경, 관계, 면면에서는 선물을 주고 받는 일이 없었다. 식구끼리 선물을 주고 받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렇지만 나는 선물을 받은 적이 있다. 그것도 아버지에게서 이건 내게 주는 선물 이라고 아버지가 말했기 때문에 그건 선물이 되었다. 키웠다. 정확하게는 강아지였다. 아버지는 어느 날 점포 속에 강아지 한 마리를 넣어왔다. 난 며칠이나 지났을까 호떡을 사는 종이 봉지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았다. 어린 시절 내게 개는 닭처럼 잡아먹지는 않지만 닭 이상으로 좋아할 것도 없는 동물이었다. 중학교 2학년 때 서울이라는 유목적이고 도시적인 환경으로 전하고 온 내게 아버지가 선물이라며 준 강아지는 내가 그때까지 보아온 가축이 아니라 처치곤란하고 낯선 것이었다. 그 이전에는 물론 그 뒤로 아버지는 한 번도 내게 선물을 준 적이 없다. 겨울밤에 웃고 아버지가 일평생 처음으로 선물이라며 종이 봉지에 든 강아지를 내게 줄 때 술 냄새가 났다. 나는 종이 봉지 속 강아지의 목덜미를 부들어 현관 바깥 종이 상자 속에 내려놓았다. 가축은 집 안에 드릴 수 없는 게 원칙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강아지를 선물로 생각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많은 식구 중 내게 주는 선물이라고 했지만 아버지가 그날 밤 집에 들어오면서 부딪힌 첫 번째 식구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의 선물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겼다. 하지만 기분은 묘했다. 어쨌든 아버지에게서 처음 받은 선물이었으니까 한밤중에 나는 선물이 오는 소리에 잠을 깼다. 내 옆 옆과 그 옆 그 옆에 자고 있는 그 누구도 잠을 깨거나 일어나지 않았다. 방을 나가서 바깥에 있는 화장실로 가기 위해 문을 열었을 때 선물이 오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사실 오줌이 마려웠던 것도 아니었다. 선물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건 다리를 덜덜 떨며 낑낑거렸다. 나는 배가 고파서 오는 걸로 알았다. 부엌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뭘 가져다 줄 수 없었다. 나는 그날 저녁 내 몫으로 받고 아껴먹다 남겨둔 백설기를 가지고 나왔다. 접시에 물을 담아 백설기와 함께 큰 맘 먹고 내밀었다. 선물은 내 선물에 관심이 전혀 없었다. 그저 낑낑거리며 다리를 떨며 울 뿐이었다. 나는 무시당한 데 대해 화가 났다. 선물을 철회했다. 백설기를 짚어들면서도 물은 그냥 두었다. 울다 보면 목이 맬지도 모르고 물은 그럴 때 먹으면 되니까. 방으로 돌아와 누웠을 때도 선물의 울음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다. 천둥 치듯 아버지는 코를 골았지만 선물의 가느다란 여린 낑낑거림은 정확하게 나의 청각을 자극하고 잠 못 들게 했다. 결국 다시 밖으로 나갔다. 철회했던 선물을 다시 주고 그 옆에 주그리고 앉았다. 선물의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하자 울음이 그쳤다. 선물은 너무 어려서 백설기를 먹을 수 없었다. 물을 마시지도 않았다. 다만 관심과 연민에 반응할 수 뿐이었다. 관심과 연민의 공급이 중돈되면 즉시 울음이 시작됐다. 결국 나는 내복 바람으로 날이 밝아오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는 강아지를 선물했다. 나는 강아지에게 백설기를 선물했다. 밤이 아침을 선물하듯 강아지는 내게 난생 처음 난생 처음 경험하는 연민의 감정을 선물했다. 어느 날 자전거가 내 삶 속으로 들어왔다. 성석재 초등학교 6학년 겨울 추첨으로 중학교를 배정받고 보니 읍내에 둘이 있는 중학교 중 공립이었고 아버지와 형이 졸업한 전통 있는 학교였다. 문재인은 초등학교 때처럼 걸어서 다니기는 힘들 거라는 점이었다. 버스가 다니지 않았고 자가용은 물론 없었다. 내 고향은 분지여서 산으로 둘러싼 읍내는 평탄했고 집집마다 자전거가 없는 집이 없었다. 그렇긴 해도 아이들을 위해 자전거를 사주는 부모는 극소수였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성인용 자전거의 삼각 프림 사이에 다리를 집어넣고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진행하는 고개를 연상케 하는 자세로 자전거를 탔다. 난 그런 아이들이 부럽기도 하고 경망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운동신경이 둔하다는 핑계로 자전거를 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내가 자전거를 배우기 위해 큰 집에서 빌린 자전거는 읍내로 출퇴근한 아버지의 자전거보다 더 무겁고 짐바지가 큰 농업용 자전거였다. 그 대신 자전거가 아주 튼튼해서 자전거를 배우자면 꼭 거쳐야 하는 꼬라박기를 무난히 감당해낼 수 있듯 보였다. 내 몸이 그걸 견뎌낼 수 있을지 내 마음이 그 창피함을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긴 했지만 나는 오전에 자전거를 끌고 사람이 없는 운동장으로 갔다. 시멘트 계단 옆에 자전거를 세운 뒤 안장에 올라서서 발로 연단을 차는 힘으로 자전거의 주차장치가 풀리면서 앞으로 나가도록 했다. 바퀴가 두 번 구르기 전에 자전거는 멈췄고 나는 넘어졌다. 같은 식의 시행착오가 수백 번 거듭되었다. 정강이와 허벅지에 멍자국이 생겨났고 팔과 손에 피부가 벗겨졌다. 나중에는 자전거를 일으키는 일조차 힘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쓰러졌을 때 어둠이 다가오고 있는 걸 알고는 막막한 마음에 자전거 옆에 한참 누워있다가 일어났다. 동네로 돌아오는 길에는 50미터쯤 되는 오르막이 있었다. 오르막에 올라가서 숨을 고르다 문득 내리막을 달려 내려가면 자전거를 쉽게 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리막 아래쪽은 길이 휘어있었고 정면에는 내가 어릴 적 물장구를 치고 놀던 도랑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다음 해 봄 걸음으로 쓸 분류를 모아두는 똥통이 있었다. 내가 자전거를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말은 단순했다. 운 좋으면 도랑 나쁘면 똥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를 딛고 자전거에 올라섰다. 어차피 가지 않으면 안 될 길. 나는 몸을 앞으로 흔들어 자전거를 출발시켰다. 자전거는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페달을 밟지 않고도 가속이 붙었다. 나는 난생 처음 봄을 맞는 장기처럼 나도 모를 이상한 소리를 내지르며 자전거와 한몸이 되어 달려 내려갔다. 가슴이 터질 듯 부풀었고 어질어질한 속도감에 사로잡혔다. 어느새 내 발은 페달을 차고 있었고 자전거는 도랑과 똥통 옆을 지나고 있었다. 나는 삽시간에 어른이 된 기분으로 읍내로 가는 길을 내달렸다. 그날 나는 내 근육과 뇌에 새겨진 평범한 그러면서도 세상을 움직여온 비밀을 하나 얻게 되었다. 일단 안장 위에 올라 계속 가지 않으면 쓰러진다. 노력하고 경험을 쌓고도 잘 모르겠으면 자연의 판단 본능에 맡겨라. 그 뒤에 시와 춤, 노래와 암벽타기 그리고 사랑이 모두 같은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비록 다 배웠다, 다 안다고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네, 여기까지입니다. 두 작품 읽었는데요. 성석재 작가님은 소설가이시고 경북 상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연세대학교 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4년 소설집 그곳에는 어처구니들이 산다를 펴내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소설집 황맘근은 이렇게 말했다.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노래 이 인간이 정말 장편 소설 왕을 찾아서 순정, 투명인간, 산문집 소풍 농담한 카메라 칼과 황홀 꾸들꾸들 물고기씨 어딜 가시나 등이 있습니다. 두 작가분의 4개의 작품을 들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잠이 조금 오시나요? 네, 다음에도 좋은 작품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